연일 하늘이 뿌옇습니다. 아직도 대부분 지방에서 공기가 탁합니다. 자세한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요. 서울 마포구가 70, 안성 78, 아산이 79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나쁨이나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 남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남아있는데요.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차츰 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주말에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시기 무난하겠는데요. 모레는 오전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저녁이면 그치겠는데요.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기 대체로 맑겠고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광주 10도, 대구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에 비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초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